오늘의 시선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란영 소장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 홍수도,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단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분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기후분계 해답은 비건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후분계의 해답은 비건이다. 비건이 채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비건 채식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불편한 주제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비건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일단 비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채식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요. 비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비건은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의복, 주거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생활 전 영역에서 동물의 고통과 동물 착취를 배제한 거기에서 유리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제가 듣기로 채식하시는 분들 육류, 어류, 유제품, 달걀, 달걀도 안 드시더라고요. 꿀도 안 드시고 이런 동물성 제품을 섭취를 안 하시던데 소장님도 지금 채식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건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신 겁니까? 2008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채식을. 당시는 우유를 좀 마셨던 상황이었는데 우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동물에게. 그리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유를 마시는 걸 중단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 채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약 해수는 한 16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보면 요즘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유야 다양하죠.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장님처럼 환경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물 애호가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작을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도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게 기후 위기 측면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게 될 텐데 기후 위기를 넘어서 아까 기후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세계인이 거의 알게 된 사실이고요. 캐나다인가요? 지금 산불 나서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산림이 지금 불에 탔고요. 아직도 660건의 산불이 진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그동안 이미 2억 9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버렸고요. 캐나다는 긴 냉대 산림을 갖고 있는데 이 냉대 산림은 2천억 톤의 탄소를 저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는데 이 탄소 흡수 저장 기능은 굉장히 약해져 버렸고 온실가스가 오히려 배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이 캐나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알제리 터키 프랑스는 산불은 그 영역과 규모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진화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산림지대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다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깨지는 상황이다. 지금 원인을 들어보니까 숲이 건조해지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붕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육상해상 생태계가 이미 붕괴가 시작이 되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언제라도 새로운 현대믹이 올 수 있는 질병 x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량위기 식수위기 등 기후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국면들이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이미 기후붕괴 시래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전 지구적인 상황은 이제는 과학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잖아요. 거기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한 1.2도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도를 아마 기준으로 놓고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합의를 했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서 이제 2018년도에 송도에서 개최됐던 ipcc 48자 총회에서 전 세계 해양국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시 이내로 기운 상승을 억제하자는데 이제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넷제로인데요. 즉 인간이 배출한 것과 이제 탄수 흡수원이나 그 밖의 이제 기술적인 제어를 통해서 배출한 만큼 흡수를 해서 2050년에는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건데요. 그동안 이 두 가지를 합의를 했었는데 2021년 영국 그레스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에서 각국이 넷제로 달성을 위한 목표와 이행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요. 중국이 2060년 또 인도가 2070년 등 제출한 그 결과를 수합해 보니 평균 기온이 1.5도 시보다 훌쩍 넘겨서 2.4도 2.7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2018년 ipcc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 시 상승하는 시점이 2050년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2030년도로 공식적으로 앞당겨졌고 간혹 이제 일부의 과학자들은 2027년 앞으로 4년 이후에는 1.5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1.5도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목표치가 1.5도인데 왜 기준치를 1.5도로 삼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라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300만 년 지구 역사 동안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평균 기온이 2도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도는 기후의 한계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협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구의 물리적인 한계치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계치를 넘게 되면 인류는 정말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시대로 돌입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ipcc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지구의 물리적 한계치가 1.5도라고 했을 때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을 내걸고 1.5도가 넘게 되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태계 거점 시스템 중에서 5개의 거점 시스템이 돌아올 수 없는 문턱값을 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5개 중에서도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굉장히 결정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5개 거점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5개의 거점 시스템은 글란드 빙하 그리고 남극 서부 빙하 적도 열대 산후 군락 그리고 캐나다 시베리아 핀란드로 이루어지는 냉대 삼림 마지막으로 아마존 열대 우림을 말하는데요.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5개의 거점 시스템인 이들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고요. 아마존 열대 우림인 경우에는 실제 연구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3도씨가 상승됐을 때 파기가 된다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아마존의 21%만 벌체가 되어도 기존의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문턱값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9% 정도가 삼림 벌체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금방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측이 그렇게 되고 있죠. 아까 그릴랜드 빙하 남극 서부 빙하 적도 열대 산후 군락 캐나다 시베리아 핀란드로 이제는 냉대 삼림 아마존 열대 우림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적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군요. 과학자들이 10가지인가요? 뭘 제시를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1.5도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이거 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2021년 보고서에서는 더 윈도우 스틸 오픈. 아직도 문은 열려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즉각적인 액션을 했을 때 전제를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1.5도 시내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려면 1년에 약 한 40억 톤 약 10%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2022년 유엔 환경계획 UNEP에서 조사한 결과 계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던 그래프가 피크를 찍고 2019년 이후에 반갑게도 약 한 7.5도가 감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곡선을 보였는데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2019년 온실가스가 7.5% 감축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이요? 떠오르네요. 사람들의 이동이 좀 줄어들었죠? 팬데믹 때문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으로 잠시 경제 소강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온실가스가 감축된 적이 있는데 잠시 주춤했던 곡선은 다시 상승 곡선으로 선회해서 다시 배출이 지금 현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유엔니피에서 2021년 이후에 더 증가되는 것을 파악하고 지금은 더 클로징 윈도우 즉 가능성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 기후변화 얘기하면 피부에 안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날씨들 보면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체감을 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봐도 미래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보고서도 하나 나왔던데 2020년대생 인생의 대부분은 2도가 상승한 지구에서 보낼 것이다. 아까 환경 생태계가 다 깨진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 세대가 굉장히 불행하고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과학자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말하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위험한 단기성 온실가스 특히 메탄을 대폭 또 즉각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서와 더불어 온실가스의 빅3 중에 하나입니다. 온실가스의 빅3.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장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년에서 1000년까지 지구에서 머문다고 얘기를 들었고 메탄과 이산화질서는 단기성이라고 하는데 온실효과는 또 높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만으로도 이미 지구의 온도는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장기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메탄과 아산화질서는 단기성 온실가스로 메탄은 짧으면 12년. 20년 정도가 되면 대기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반면에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80배가 높습니다. 이러한 단기성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그만큼 다시 냉각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사무실 스튜디오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잖아요. 약간 춥기도 하네요. 네. 이건 저희 때문에 틀어놓은 건 아니고 기계님들 비싼 장비들 때문에 틀어놓은 거긴 한데 어쨌거나 끄겠습니다. 기후 얘기하니까 이거 좀 민망해서 틀어놓을 수가 없네요. 좋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단기성이 메탄이지 않습니까? 메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당장 좀 실천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자연생태계 탄소 흡수원 보호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먹거리 전환과 탄소 흡수원 보호는 바로 우리의 식단 전환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식단 전환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단이 메탄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 그러니까 비건 채식으로 식단을 전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메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에서 한 34%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 8월 제네바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승인한 기후변화와 토지 보고서에서 ipcc는 이제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책으로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즉각적으로 줄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보고서에서는 담겨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식량 시스템은 온실가스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 식량 시스템의 온실가스의 80%가 축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최소 20% 정도가 연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물론 2006년 세계식량기구 FAO인데요. 축산업이 긴 그림자의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교통수단을 모두 합쳤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이고 축산업은 18%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네. 단일산업으로는 축산업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배 비행기 모든 걸 포함했을 때의 교통수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바로 축산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사실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오히려 전 세계 교통수단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아마 다들 모르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식단을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또 낭농업이라든가 여러 걸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먹거리 전환은 메탄 등 단기성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보호로 바로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육식을 통해서 칼로리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건을 할 때보다 육식을 하게 되면 농경지가 약 18배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는 포화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숲과 열대유림을 방화하며 숲을 파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 개관으로 지구 지상의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아마존 열대유림이 이제는 탄소 배출원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억 탄소를 흡수를 했었는데요. 즉 인간이 배출한 탄소의 5%를 다 흡수를 했었는데 물론 그전에는 더 많은 탄소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개관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현재는 5%는 고사하고 탄소를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아마존의 19%가 벌체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91%가 축산용 사료 경자치와 목초지의 개관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10kg의 사료 곡물이 들어가는데요. 현재의 대규모 농업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이 됐고 전 세계 농지 그래서 한 80%가 축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을 전환하지 않으면 탄소 흡수원인 자연 생태계 보호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육식에서 비관식으로 식단을 전환하게 되면 숲을 파괴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미 파괴된 숲을 복원해서 생태계를 회복시키게 돼서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관은 숲을 회복하고 다시 바다를 복원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탄소 흡수원인 지구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기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얘기 나누면서 이게 동물들이 무슨 죄야. 이게 또 인간에게 사육당하고 메탄가스의 주범으로까지 몰리고 있으니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건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여태까지 유사 이래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 건데 영양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식생이 원래 그랬으니까 육식에서 얻게 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충하나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죠. 단백질에 대한 너무 걱정이 많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단백질 과잉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어서 오히려 배출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의사도 이제 환자가 단백질 부족으로 아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태어나면서 돌까지인데요. 이때 모유만 먹어도 1년에 3배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칼로리 비율로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혐의에는 이미 8%가 들어있고 채소 특히 초록색 잎채소에 든 단백질이 약 한 32%가 평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에도 단백질이 7%가 들어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에는 육류에는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등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다수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영양학자로 굉장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두콩 단백질을 100g을 섭취하려면 0.4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반면에 소고기 단백질을 100g을 섭취하려면 50kg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위해서 섭취하는 육류 즉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가 양고기 등 적색육이라고 하지요. 이런 고기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군 발암물질에서 다시 a급으로 분류하면서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소세지 스팸 등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등 가공육은 사실 담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이 육류가 암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의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마치 죽느냐 사느냐처럼 절박한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한 75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굉장히 심하고 무자비하게 조직적으로 수정되고 길러지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학대가 자행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 사육으로 인한 지구상의 자원소모 환경오염이 이처럼 막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개인이 결심이 중요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지구 인류를 위해서 현재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비건이 되어 주시길 호소를 드립니다. 참 생태계의 일부였을 땐 인간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